앞으로 원자력 분야 국가 R&D로 얻은 기술료를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 안 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국가 R&D 사업을 주관하는 연구기관이 연구 수행으로 얻은 기술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에 과태료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 과기정통부는 한 번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, 두 번째는 50만 원, 세 번 이상부터는 1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나게 된다며 현행 시행령에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19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.